저 지금 혹시 규라인이라고 아시나요? 방송에서 봤어요 규라인 규라인이라고 저 규라인 멤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규라인 멤버들이 굉장한 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같이 있는 멤버들으로만 얘기하자면 굉장히 멤버가 많이 있지만 지금 있는 멤버만 얘기하면 동방신기의 최광창민 seo 차이니의 민호씨랑 예예예 예 그렇게 지금 셋이 있습니다 어 셋이 있어요? 같이 있어요? 예 아 그래요? 귀연씨 그럼 죄송한데 다른 분 좀 바꿔주세요 아 저 싫고 다른 분이요? 아니 아니 좋은데 통화했으니까 다른 분 한 번 창민씨 아 그럼 누구부터 해드릴까요? 누구부터 해드릴까요 여러분? 그래도 창민씨가 선배님이시니까 아 그렇죠 창민씨 한 번 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예 어 창민씨 같이 됐어 이거 얻어 걸리네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창민아 창민아 예예예 괜찮아 너? 아 저 괜찮아 너 자다 일어난 거 아니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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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심심탑합니다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 예? 자기소개요?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네 그 네 아무튼 동망신계 창민입니다 아 아 맞긴 한거죠? 아 예 맞습니다 네 유현씨가 목소리 바꿔서 하는건지 알고 저도 되게 의심했어요 네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창민씨인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는데 네 창민씨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을까요? 응 제가 뭘 하면 될까요? 일단 신입할게요 노래 노래 노래요? 아 노래? 창민씨 이 밤중에 괜찮으세요 혹시 노래? 낮은거라도 이 밤중에요? 네 안 되나봐요 아 좀 감미로운 거 하나 하그 한 번 갈까요? 아 어 오 오 날 위에 날 위에 날까요? 6 3 4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오 야 고양이 고양이 오 안녕 야 창민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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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중에 화품하신 거예요? 하하하하하하 잠시만요 어 예예예 다른 친구 바꿔 드릴게요 어 예 다른분 또